선거전을 하던 그 광경이 공개가 됐네요 기사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들을 한 번 정도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여름 한 번 전쟁이지 않습니까 트럼프 후보가 8월 달에 라스베가스에서 여러분들 진두지휘하던 그 내용을 여러분 오늘 공개를 했네요 8월 민주당이 전당대를 개최하고 있을 때 트럼프 캠프 상황실이 공개됐다 이 전쟁의 장수 바로 옆에 여러분들 뭡니까 그냥 손발처럼 움직이고 있는 비서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면 본인이 갖고 있는 SNS의 트루스하고 트위터에 여러분들 글을 직접 올리는 사람은 이 빨간색 옷을 입은 여러분들 비서입니다 비서 네틀리 하프 비서가 이야기하면 이 양반이 이제 SNS에 글을 올리는 겁니다 실시간 참모들과 대화하고 소셜미디어에 글을 게재하는 그런 광경을 참모들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완전히 수족처럼 움직이는 그런 비서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어를 그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이 양반 이름이 여기 나오는 네틀리 하프 얼마나 머리가 빨리 돌아가겠습니까 39세 백악관 수습고문을 할 정도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미국이 유지가 되는 거죠 39세에 43세에 48세에 67세에 네틀리 하프는 이런 나이를 공개 안 했네요 어마어마하네요 이 바로 첫근이 뭡니까 미녀네요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대로 뭡니까 그냥 올리는 겁니다 그다음 여기 이런 첫근이 앉아가지고 계속 뭐죠 자기 아이디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거와 관련해서 그럼 수용 오케이 좋다 이렇게 하면 그대로 SNS에 올라가는 겁니다 이 전쟁이 전쟁 호텔방 상황인 겁니다 대단한 나라입니다 제가 오늘 왜 이 내용을 선거전을 치르던 이런 상황실이죠 보스는 트럼프고 그다음에 첫근들 최척근들이 뭐죠 아이디어를 개진한 것을 왜 아는 겁니까 이게 사업가적 수환을 보기 때문이죠 그냥 정보를 입력 입수를 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바로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채택 그다음에 노 이렇게 하는 겁니다 도널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여정 뒤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부상의 기술의 한 장면입니다 트럼프를 비롯한 캠프의 핵심 인사들이 지난 8월 네바다의 라스베이거스의 호텔에 모여 대선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계속 여러분들 해리 수보의 당선자 수락연설을 보면서 트럼프 옆에 앉은 비서 네틀리 하프 빨간 옷 그 뒤로 보이는 제임스 밀러 캠프 공보 담당 선임 고문 이분이 뭐예요 선임 고문 트럼프 1기에서 백악관 수석 고문을 지낸 스티브 밀러 이분입니다 등은 트럼프 2기 행정부 내각 후보로 거론된다 TV를 지켜보면서 계속 대응 방안을 여러분들 숙의를 해 가지고 계속 SNS에 그걸 공개하는 겁니다 저스틴 웰스 감독이 아주 좋은 다큐멘터리가 왔네요 이게 역사의 한 장면이니까 부상의 기술 더 아트 오브 더 서저 이름도 멋있네요 확 떠오르는 그런 아트라는 거 아닙니까 지난 8월 시카고의 민주당 전당 밀워키에서 열렸을 겁니다 무대에 오른 시카고 시카고에서 민주당 전당대의 무대 밀워키는 공화당 전당대고 해리 수보의 수락연설을 트럼프와 참모진이 약 2800km에 떨어진 라스베이거스의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 스위트룸에서 긴장된 표정으로 지켜보는 장면으로 시작된다 이 최척건들이에요 해리스가 지지자들에게 반복해서 감사하다고 하자 콜라를 마시고 있던 트럼프는 미친 것 아니냐 왜 저렇게 감사하던 말을 많이 하냐고 하자 바로 옆에 앉은 네틀리 하프에게 32살이네요 그래 이거 올려라고 말했다 빨간 원피스 차리며 하프는 하프는 트럼프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감사하던 말을 너무 많이 너무 빠르게 한다 그녀에게 무슨 문제가 생긴 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32살입니다 32살 얼마나 32살이 여러분들 감각이 있을 테니까 판단을 하면 그대로 그게 맞춰서 뭡니까 SNL을 계속 올리는 겁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프는 빨간색 원피스 입은 캠프네스 인간 프린트로 불리는 트럼프의 최척건비수로서 소셜미디어의 주요 게시물을 큰 글씨로 인시해 보고하고 트럼프가 하는 말을 실시간으로 소셜미디어에 올린다 트럼프가 해리스의 연설을 몇 명이나 보고 있냐 이렇게 중얼거리자 하프가 곧바로 댄 몇 명이나 보고 있으리라고 소리친다 트럼프의 캐디 출신인 댄 스커피노는 2016년 대선 때부터 소셜미디어 전략 등을 담당한 최척건이다 하프 빨간 옷을 입은 하프의 캠프네 위상을 침작할 수 있는 장면이다 이렇게 일을 하는 겁니다 대단하네요 판단을 계속 내리는 겁니다 그냥 적근들이 뭐라고 제안하게 되면 yes no yes no 이렇게 해가지고 트럼프는 실시 없이 하프를 통해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고 참모드는 트럼프의 길을 사로잡기에 해리스의 연설에 비판한 문구를 경쟁하듯이 보고했다 언론과 소통하는 대신 국민과 직거래를 하겠다는 트럼프 스타일이 드러난다는 평가다 완전히 털을 깨는 여러분들 소통 방식을 도입했기 때문에 기존 언론한테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언론들이 여러분들을 싫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국민들하고 직거래를 하니까 얼마나 싫겠습니까 언론의 중개상을 통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구조적으로 트럼프는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인 겁니다 언론들한테는 직거래를 하니까 국민들하고 직거래 하니까 누가 좋아하겠냐 이야기죠 여기서 여러분들 최척근들이 계속해서 아이디어를 제공하게 되면 상황이 맞춰서 순식간에 결정해서 하면 바로 옆에 있는 하프라는 여러분들의 비서가 뭐죠 그냥 릴리스를 계속하는 겁니다 전쟁입니다 전쟁 얼마나 머리가 이런 빠른 사람들이겠습니까 진짜 똑똑한 사람은 미국에 다 모아놓은 것 같습니다 그 똑똑한 사람 중에 또 똑똑한 사람을 뽑아가 이런 이렇게 첫 건을 꾸렸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미국의 대통령성은 한 편의 드라마처럼 재밌는 겁니다 미국의 하원 의원 가운데 굉장히 강경파인 게이츠가 메가의 선봉자인 강경판 게이츠가 해리스는 과거 범죄를 일으킨 폭도들을 숙방시키기 위해 돈을 댔다고 하죠 트럼프가 그것도 올리자 그래서 여러분 그대로 작업이 계속 되는 겁니다 이거 보니까 옛날에 쿠바 여러분들 공격할 때 존 에프 케네디의 백악관 회의가 생각이 나네요 트럼프 일기의 행정부의 반인민 책사에 있던 스티브 밀러가 해리스는 새로운 길을 열겠다고 했지만 지난 3년 동안 한 것이 없다고 하자 트럼프가 따라하면서 이것도 올리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영상이 공개된 유튜브 등에는 영화보다 흥미진지하다 해리스 캠프 내부도 보고 싶다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성향을 떠나 정치의 속사를 볼 수 있어 흥미롭다 제가 오늘 여러분 소개하는 것은 이 캠프가 거의 전쟁 상태니까 여기서 도널 트럼프 당선인이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 일을 꾸려가는가 국정도 별로 다르지 않을 거라고요 상황 판단은 자기가 마지막에 하지만 측근들이 계속 아이디어를 자연스로 기름 개인하게 해가지고 sns에 오르는 그 수많은 것을 이 미인이 다 만들었을 게 여러분들 제시하는 겁니다 얼마나 케미컬이 잘 맞겠습니까 그냥 이야기하면 척척척척척 돌아갈 테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전쟁인 거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